둘, 셋, MOT! 안녕하세요, 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요? 아주 특별한 날이 코앞에 담았기 때문이죠. 어떤 날이죠? 그날은 바로바로!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 February 15th? No, no! 14th!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래서 모여도 뭘 하는 거죠? 네, 이제 저희가 꾸밀 거예요. 초콜릿 가지고 여러 가지 악세서리 같은 느낌으로 악세서리? 네, 목걸이라든지 반지라든지 꾸밀 거예요. 그리고 멤버 개개인들의 특성을 살린 각자만의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 민트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드릴 겁니다! 발렌타인데이 선물이죠! 자, 그러면 투마라제코 바로 시작하도록 할까요? 오케이! Let's go! Let's go! 일단 자, 아니 막 어떤 거가 있나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 자, 설명해주세요. 여기 많은 초콜릿들이 있어요. 우선은 일단 나는 앉자마자 눈에 보이는 게 이거 맛있어 보였어. 먹지 마세요. 하나씩만 먹어볼까요? 어떤 맛인지 알아야 민트분들이 맛있게 먹는 거 할 수 있을지 않았을지 아주 맛있어 보였어. 김인상국. 어! 우선 ABC가 가장 맛있어. 달콤한 초콜릿. 아, 키스에서 좋죠. 키스에서. 이거 뭐야? 미니쉘! 미니쉘이 이렇게 나오네. 원래 이전에는 미니쉘이 이렇게 길게 나왔는데. 진짜 미니쉘 오랜만이다. 좋네요. 오랜만이야. 정말 뭐 싶었지만. 제 느낌이 어때요? 아, 하지 마세요. 경문 좀 샀습니다. 하지 마세요. 오랜만이야. 아, 이 노래요? 아, 네. 어? 뭐였죠? 이번에 새로 나온 노래인데. 아! 자, 어디까지 하실 건데요? 어, 저 이거 한 달에 세이세요. 오케이. 럭크 선배님의 올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뭘 만들 거예요? 저는 벤지를 만들고 싶어요.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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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벤지. 하하하하. 저 주황색으로 좀. 아, 미니쉘. 주황색 얼마나 필요하세요? 오우. 얼마나 필요하세요? 한타스 형. 한타스 형. 한타스 형. 바스 맞나요? 아니요. 한타스 연필이죠. 아, 뭐야 이거 초록색. 오케이. 아, 초록색이 다이였어. 컷. 망수. 하하하하. 제가 하하. 장단대로 컷했는데요. 정말 꺼내셨어요. 네. 카메라를 컷해주셨어요. 하하하하. 아, 나는 몰랐네. 나는 무슨 색깔이지? 어, 잠깐. 미리 묶으면 안되네. 너무 우린 색깔이지. 주황색깔. 아! 이거 떨어졌으니까. 아니, 이거 떨어졌으니까 먹지 못해요. 민트들 줄 수 없어요. 떨어진 걸. 아, 왜 쓸버라고! 아니. 아, 왜 쓸버라고! 아, 왜 쓸버라고! 하늘이 안 남았잖아. 아, 진짜. 왜 쓸버라고! 뭐하는 거예요, 진짜. 아, 나는. 빨간 색깔을. 이거를 어떻게 못 그려 만들지? 정렬의 빨간색. 잘! 재죽 거 만들어야죠. 아유. 그것이 능력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능력이다. 능력. 이제 가장 많이 했으니까. 그것이 바로 능력이길.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왜요? 왜요? 아, 어떻게 하지? 잠깐만. 제가 두 사람을 좀 해봐야 되겠죠. 사실은. 일단 하나 먹어보세요, 볼까? 원래 배고프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너무 열심히 해놨어. 한국은 밥쉽. 네. 당이 떨어졌나 봐요. 어떻게 해? 사람은 밥쉽. 근데 이 과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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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요. 자칭 초콜릿 덕후. 로나님께서 가장 맛있는 초콜릿을 골라보자면. 아, 우선은 여기서 1위가. 요거죠. 이 키스스. 키스스죠. 왜죠? 왜죠? 가장 맛있어요. 왜요? 어떤 분이 보시면. 그냥. 못 찍고 따진 줄 알고. 네. 드셔보시면. 아쉽네요. 그 다음이 A, B, C.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타당인 것 같고요? 정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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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만들지? 이제 생각하면. 네. 이제 먹었으니까. 이거 짜주세요. 하나. 어, 짜셨어요. 여러분. 제가 손재주가 잘 없는데.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안내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분이었을 때. 작품성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해주시고요. 저희도. 다 만들면. 작품설명에 들어갈. 작품설명에 들어갈. 자신의 작품에 대한 예의죠? 엄청난데. We all lie. 그거 뭐예요? 하루에 100번씩 보는 것 같아요. Tell you the truth. 진실을 말하라. 진실을 말하라. 진실을 말하라. 영어가 괜찮으시네요. 수족곡의 영어를 보여 caramel하라고 하신다. 내가 swing다 thrilled. 앞으로 영어가 담당입니다. N.A온아 3 D. E FG. Thought Ö H, I. 뭐야. 요한 арgen tocar템 위 철사가 있었어요. 요한 temlykiw 이거 어떻게 배울지 지금 방법을 고안 중이네. 아 반지 만들라고? 이제 변신을 만들 겁니다. 반지. 어쩌다보니 반지가 된 것 같아요. 따라하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따라하는 거예요? 전혀 방식이 달라요. 방식이 달라요. 작품은 창의성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뭔가 그 반지 흐물흐물해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반지 뭔가 손에 찰 수 있는 거 맞아요? 네. 손에 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알았어. 여러분 좀 푸짐하게 노 플러스 원. 두 개 다 되겠다. 아 이거 어떻게 배울지 너무 고민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조건 아닌데요. 안 배우면 돼요. 이거 어디 갔어? 뭔가 찾은 것 같아요. 좋아. 아 너무 노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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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잼 몬트. 뭔가 집중하면 말하지 못해. 어? 좋아 이렇게 엮어져서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잘라줍니다. 컷. 컷팅. 이렇게 벌써 두 알을 완성했어요. 혼자 게임만 가고 있어요. 역시. 아 이상하게 중독성이 있어. 무의식 중에 나오네. 이게 방금 생각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하고 불렀어. 방금 생각을 안 하고 불렀어. 아 이제 또 브라시 저주 도와주세요. 또 부르고 싶다. 이거를 반으로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이거 반으로는 우리 민트가 맛있게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오케이. 이 반지. 오케이. 어때요? 어 뭐야? 그게 반지라고? 네. 아 근데 좀 아파요. 왜? 아 아프면 안 되죠. 반지인데. 어! 반지! 이뻐요. 이뻐요? 네. 아 반지인데 아프면 안 되는 거 아닌데? 또 반지 완성! 어때요? 아 근데 아직. 근데 뭔가 2% 부족하지? 테이프를 썼잖아. 테이프를 안 쓰고 있었는데. 테이프를 안 썼어요.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 저는. 그렇게 하지만. 절실함이 담겨있는 반지. 약간 그 민트 색깔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걸 노린 건가요? 당연하죠. 자 이제. 첫 번째. 반지만 드릴 수 없으니. 조금 더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게 해. 목걸이 넷클래스. 나는 혼자 있어. 이거 좀. 못하나? 너무 큰데. 너무 큰데. 살짝만 드릴게요. I love you. 안 들었어요? 벌써? 아니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밤새 준비 됐어요? 오케이. 네? 바리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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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We like to part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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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다 죽었네. 바리투나이. 데뷔 전에 다 죽었네. 루언니. 예. 엄청난 걸 만들고 응대신 한 거. 손이 잘 안 따라주네요. 어? 손자주가 없다는 거 인정하신 건가요? 이렇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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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세요. 아, 너무 길어. 아, 파티. 이 줄에 초콜릿 하나 드리는 거예요. 너무 작품성을 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황균. 뭐예요? 금 그런 의미를 담아요? 어떻게 말하죠? 아, 그렇게? 네. 그리고 테이크는 안 썼어요. 아, 그렇게 달았구나. 아, 손자주가 갑자기 어? 인정하는 건가요? 아니, 아니. 신기해서. 신기해서. 어, 인정하는 건가요? 아, 저렇게 해도 달 수 있구나. 네, 신기해서. 좋아. 나는 4개만. 아니, 너 이거 너무 많이 보여. 어떻게 해? 진짜. 다 썩네. 비서연 씨 약간 포기하는 분위기를 약간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뭐래? 이런 건 막 하다 보면 나오는 거야. 막 하는 거 인정하나요? 아니요. 저 장면 중에, 구상공 중에. 그래서 그 안에서 막을 하곤 하는 것도.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좋았어. 오케이. 반지랑 목걸이 다 만들었어요, 형. 좀 먹어봤어요? 먹어봤어. 먹어봤어. 약간. 어. 좀. 그 뭐지? 초코와임이랑 비슷한데. 초코와임이 좀 더 맛있는. 아니. 여러분. 먹방 찍으세요? 아니, 이것만 한 번 먹어볼게요. 처음보는. 아니, 사서 드세요. 민트 거 왜 드세요? 아니, 민트는 다 못 먹어요. 아니. 우리가 도와주는 거야. 이럴 수가. 우리가 도와주는 거야. 좋아, 좋아. 오케이. 끝이. 약간. 약간. 뭔가 끝이네요. 나도 여기서. 살짝. 깨기름은 냄새가 나요. 깨기름이요? 네. 깨기름은 뭐야? 깨기름. 진짜. 저희는 항상 일상이 이래요. 형은 맨날 노래 부르고 있고. 애를 맨날 먹고 있고. 깨기름은 해먹을 때 가네. 저 맨날 노래 불러요. 너무 짧게 매서. 너무 짧게 매서. 나는 바보였다. 네. 내라니. 네. 방법이 없지 않을 거야. 근데 이거 진짜이군요. 근데 솔직히 그건 좀 인정. 좀 잘 안 되겠네. 어? 너는 약간 너무. 힙합 밴드인데요? 약간 그 알지? 겨울의 패션을 위해서 온몸을 불사지르는 그런. 뭔가 저런 약간 패션을 위해서 손가락을 버려야 돼. 아픔이 느껴져. 그 반지에서. 약간 그 위치. 그런 느낌 없어요? 저는 그렇지 말고 철사를 이렇게 돌돌돌돌. 안 아프게. That's sweet. 철사를. 빨리 잘하고 싶은데 지금. 완전 본격. 인내심 방송 같아 지금 약간. 내 생각. 묶을 수 있어. 오케이. 드디어 하나 묶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하나가 묶였습니다. 아 드디어. 드디어. 아 이렇게 했었어야 됐네. 여러분. 여러분. 후. 아니 콘텐츠를. 나만 말하고 계세요. 아니 말하는 거야. 뭐라도 말해. 말하는 거야. 가단날 맘만 사는데. 아 묶었더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A, B, C, B, G, F, C. A, B, C. 저렇게. 나에게 다생각. 나에게 다생각. 나는 다생각. 너무 혼잣말. 너무 많아. 아니. 뭐라고 하는 거지. 그게 좀 말해주세요. 무슨 생각이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아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무엇을? 우리 민트에게 줄 목걸이를.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하여 민트분들의 영상 편지. B, C, M 뭐죠? 둘, 셋. BGM 깔아주세요. We are die. 아 진짜. We are die.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BGM 깔아주세요. 초콜릿이 빠졌어요. 몽골이 갖고는 초콜릿이 빠졌어요. 노선 편지에서 피부를 심하셨어요. 자, 여기 뭐다 보자. 바구기다. 민트, 여러분. 계란, 바구기다. 매장 찼어요. 아, 빠져. 다시 편집. 이건 제대로 해야 돼. 묶기가 되게 힘들구나. 아, 여러분. 제가 열심히 초콜릿 액세서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가요? 누구를 위해서죠? 아, 여러분들은 제가 깨어내지 마세요. 이렇게 반지가 못 생기더라도 꼭 차고 한 번 보여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노래 한 번 보여주세요. 네? 인터뷰 근데 그거밖에 몰라요? 밥 먹지 세상에 노래가 계속 이래요 그래요? 응 그걸 해볼 생각 없어요? 뭘 해봐요? 커버 이거를요? 네 이거 커버하면 너무 웃길 것 같은데 왜 웃겨요? 메인보컬이 웃겨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자랑인데 가지고 왜요? 아 찌렸어요 어? 제가? 아 근데 여기 진짜 잠깐만 좋아 묶을 수 있어 묶을 수 있어 묶었습니다 묶었습니다 아 이게 아 이거 넣으면 되세요 오 오 오 뭐예요? 오 오 오 오 오 멋있는데? 다 빠져 왜 이거? 오 오 왜 다 안빠지냐고 멋있게 멋있었는데 그쵸 안정성이 없네요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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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보완해야 돼 여러분 집중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만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stigma 페스티 올랐어 이게 풀려버렸네? 이 목걸이의 이름은 19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민트 목걸이입니다. 복 많이 받네. 엄청 제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엄청나게 맛있는 초콜릿과 사탕들을 많이많이 매달았어요. 이 목걸이입니다. 내가 지금 매일 수는 없지만 아름다운 목걸이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이 아이가 가장 중요해요. 가운데 이 아이가 복주머니입니다. 아우 이제 조용히 해. 나를 내가 민트에 향한 마음이죠. 맛있긴 먹고. 이거를 이제 그대로 넣어서 닮는 것도 힘들어 푸짐해서. 대박. 뚜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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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완성. 이렇게 할 겁니다. 완성. 네. 다음 거. 다음. 제가 할까요? 네. 박스도 정말 크다고 하죠. 몬투와 민트를 하는 M을 떼서. 그 안에는 뭐였는데? 박스가 뭐였어? 따라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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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제가 만들었던 푸짐하다. 벤지. 네. 악마의 벤지. 한 번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착용샷 보여주세요. 벤지 착용샷이고요. 우리 벤지를 여기다 쏙 넣고 아까 타임머신 하면서 만들었던 하나의 비장을 아. 제발. 보자. 오케이. 이. 이. 이 팔찌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고에 맞게. 여러분의 손목 사이즈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잘 잡아서. 넣고. 크. 이게 사실 2층이에요. 1층도 있어요. 이 안에. 이 안에 1층도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푸짐하겠으니까. 많이 드세요. 빨리 드세요. 진짜 많이 나왔다. 바다님의 컨셉은 뭐죠? 벗어라씨. 형의 컨셉은 뭐죠? 저의 컨셉은요? 네. 아름다울 민트. 유리 민트. 뭐야 이거는. 당신의 컨셉은 뭐죠? 많으시나요? 이 위치. 우선 제가 이 반지. 엄청난 부자 컨셉인데 저거. 네. 보이시나요? 아 이거 팔찌 뭔가요? 아 이거 팔찌 살짝. 꾹꾹 튀어나온 눈 같아요. 보이시나요? 설명해주세요. 보이시나요? 이번 이제 2019년도. 2019년도. 위치한 삶을. 캐시라로. 성공한 삶을. 네. 제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갑자기. 매위미 컴퓨. 아. 커플링. 그럼 하나를 자기가 가지겠다는. 네. 그냥 두 개 넣어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나만 있으면 좀 그러네요. 오케이. 팔찌는 뭐예요? 아 이 팔찌은요. 그냥 초콜릿 많이 드시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목걸이는. 다 약간 커플이네요. 그래도 커플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두 개를 만들었어요. 오 좋다 좋다.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빨간색. 음. 하. 만족스럽습니다. 컨셉이 듣고 있는 그런 무대였어요. 매위미 컨셉. 그러면. 저희끼리 한번 순서를 매겨볼까요? 그럴까요? 순위를 매겨볼까요? 그럴까요? 첫 번째. 첫 번째 산. 푸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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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무 푸짐하지.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목걸이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얘네는 부피를 찢었지만 저는 목걸이 하나에 다 넣었습니다. 푸짐산. 푸짐산. 푸짐산이 너무 아프게 됐네요. 음.. 저기 반지 컨셉 보세요! 네! 그 다음 다음? 그 다음 다음은? 커플 상입니다! 아 커플 상 상! Me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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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진짜 잘 gives up! 9시가 왔어요! 심플하게 이렇게 컨셉이 좋았어요! 컨셉상 컨셉상! 맞아! 우리가 이번에 Will You Be My Mint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컨셉을 하는. 컨셉 정말 잘 잡았어요. 네. 작품상! 아니야! 그건 작품상입니다. 진짜 불타가 없죠? 두두두두두 잡고사무소가요! 저요! 아 뭐하는 거예요? 다 말아줬더니 아 글쎄요 뭔가 변함을 못 느끼셨나요? 네? 이게 뭐예요? 뭐예요? 무슨 뭘 의미하는지 뭐죠? 뭐야? 어 뭐야? 왜 이렇게 해? 누가 이거 묻혔어? 누가 이거 묻혔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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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이 내 작품에 저요! 작품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미드분들이 아플까 봐 철사를 이렇게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아 이거 끈을 누가 다 썼나 했다니 여기 있었는데 거의 오케이 자 인정! 인정! 여러분 이렇게 초콜릿을 만들어 봤습니다 발렌타인데이 또 내년 발렌타인데이 또 그 다음날 발렌타인데 저희 몬트와 함께 지내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구요 저희 초콜릿 맛있게 드시면 좋겠어요 Will you be my mint? 네 그럼 다시 할게 팝니다 두 잔 하면 이거를 딱 하면서 Will you be my mint? 라고 스윗하게 말하면서 끝내는 걸로 합시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구요 둘 셋 Will you be my mint?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못했어? Thank you! Thank you! 왜 두꺼운 더 나와 아 왜 계속 다 붙은 거야 그냥 붙은 거야 응 ㅋㅋㅋㅋ ㅋㅋㅋ ㅋㅋ ㅋㅋ ㅋ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